나는 민돌 나는 경돌 우리는 돌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왜 돌로 변한거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임무가 있어 어? 뭔데? 바로 이 화살표 이 밑으로 내려가세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 아니 돌이라서 엄청 무거워 경돌 괜찮아? 어 괜찮다 아차 가자 우린 돌이라서 단단해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게 쉽지만은 않대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거야 이런 함정 말하는건가? 그렇지 아! 저기요 아 저기 돌멩이 주제 무겁네요 아차차차 여기 왠지 부셔질거 같으니까 한명씩 가볼까요? 가자 어 부셔진다 부셔져 어! 돌멩이라서 무거워져서 그래 어? 영차 영차 트랩있다 트랩 아! 뭐야 뭐야 돌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아프네 그냥 가야겠다 여기도 있어 한번 밟아봐 하나도 안아파 아! 아! 하하하하 어!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런 조약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구해주는거래 아! 그쵸 같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거야 아! 저기요 여기 제가 먼저 내려갈거에요 먼저 가세요 부셔진다 부셔져 어!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도 부셔져 조심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당신은 지금 891미터 떨어져있습니다 이만큼 내려가야되는건가? 아니 엄청 많이 가야되잖아 쭉쭉 내려가 아니 오직 47%의 플레이어들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기분이 좋은걸? 야아아아 아아아아 어 뭐야 여기 여기도 돌멩이 어 비밀 동굴이 있어 어 아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용암있다 조심해 용암도 이거 바위 닿으면 우리 녹을지도 몰라 오! 오! 어디로 가야되? 여긴가? 이쪽이다 아니 이럴수가 아아 물에 빠지는 순간 끝장이야 조심해 들어가마 민돌야 안돼 민돌 우린 묵어가지고 물 안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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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Tig post 아 하나 둘 셋 그냥 쭉 가 쭉 가 쭉 가 계속 가 계속 가 저만 왔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돌멩이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있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와 여기 경치 완전 좋네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심심하니까 로벅스 아이템 뭐가 있는지 볼까? 우산 이거 키가 큰 폭포에서 뜬다? 뭔진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 우산을 써볼까? 민돌 민돌 아 잠깐만 경돌 나 이거 우산만 구매할게 난 이미 구매했지 구매 완료 아 뭐라구요? 짜잔 돌멩이니까 우산을 들고 있어 이거 봐봐 이거 웃기다 난 민돌 난 경돌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써보자 이거 재밌겠다 오오오 이거 뭔지 알겠다 천천히 내려가 안정감있게 아 이게 우산이구나 짠 아니 이럴수가 여기 오직 24%의 플레이어들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분 좋아지는걸? 어 어 어 민트야 이거 밟아 이거 밟아 밟아 이거 체크포인트인거 같은데요? 그렇군요 밟아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미끄러져도 돼 왜냐면 우리에게 우산이 있거든 아아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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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모션이다 잠깐 조심해 조심해 우산 걷어 오오 오오 바람이 엄청 쎄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아이템 하나 샀는데 되게 재밌네 오다다다닥 아 여길 밟으면서 가야 돼 다른쪽은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져요 으이짜 으이짜 아 돌맹이라서 왜이렇게 무거운거야 아이짜이짜아 떨리오세요 민돌 알겠어요 경돌 여긴 뭐야 아하하하 지그재그 지그재그 어어 여기 우산 오오오오오 와아 아하하하 재밌다 재밌어 안돼에에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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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우산 날라갔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또 다른 아이템 뭐 없나? 어디보자 바주카 로켓 발사기? 그게 뭐죠? 이게 설마 같은 친구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한 번 구매해보겠습니다 설마 나를 바주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저기요 바주카! 발사가 안 되는데요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갑시다 뭐예요? 이따가 한 번 해보자고요 여기 조심해 잠깐 여기 움직인다 이거 천천히 가야겠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안돼 절대 경돌을 옥격하면 안돼 뭐라고요? 아니 여기 해골 친구가 있어 아니 인간들이 여기 왔다가 해골이 됐나봐 암 난 돌이니까 상관없어 암 여기야 같이 가요 여기도 밟고 아이차 좋아! 내려가자 아 우산 오오! 뭐야 부셔졌네? 이쪽에 왔습니다 화살표는 이쪽을 향하고 있네 여기 화살표가 다 돼있어서 좋아요 어 이거 체크포인트인가? 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여기 밟아주세요 잠깐 체크포인트면 어 발사! 아아 장이야! 아이 죄송해요 뭐야 아 이게 체크포인트가 맞았나봐 아 됐다 이 바주카는 친구들한테 쏠 수 있지만 가까이서 쏘면 제가 당합니다 나 먼저 가야겠어 같이 가 경돌 어? 이제 얼음 나왔다 얼음? 이거 미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 아! 어 이거 안되는데 됐다 아 미끄러져야되는건가?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스페이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꾹 누르고 있어야되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잠깐 여기 저는 우산으로 내려갈게요 짠 아니 하하하하 아아아 아 날라간다 아아아아 어 완전 미끄러워 조심해야겠어 여기 나 먼저 갈게 자자자자자자자 자 뿌셔 같이 가요 여기는 미끄러져서 가야겠는데 짠 와하하하 재밌다 재밌어 스페이스 버튼 꾹 눌러줘요 오! 캠프파이어 오직 13%의 플레이어들만 여기까지 왔다고? 아주 재밌군 어 저기 어디갔어요? 같이 가요 저기 어디갔어요 저 떨어졌어요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아아아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아하하하하 여기서 기다릴게 한번 또 다른 아이템을 봐볼까 이거 아이템 되게 재밌네 폭탄 폭탄 저에게 굴려라 폭탄아이템을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또 바쥬카랑 다른거이지 구매완료! 구매완료! 일단 여기다가 체크포인트 했고요 영뚜가 빨리 와야되는데 영뚜야 어서 빨리 체크포인트를 밟아봐 어딨어?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네 성돌 여기 어서 체크포인트를 밟아봐 안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밟아보세요 이거 뭐지? 아예! 갑시다 나도 사야겠어 봐주자 잘못했어요 안그럴게요 여기서부터는 우산이 무조건 필요하겠는데 어? 여기 조심해야겠다 잠깐 내려와 버렸어 빙돌 영돌 저 왔어요 기다려야되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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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이 게임 중독성이 있는 게임 뭔가 재밌어 숙여 너무 재밌다 뭐야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조심해야겠어 밑으로 내려가라고? 왠지 여기 함정인거 같은데 일단 우산을 하나 펼치고요 어? 자 갑시다 역시 오직 18%의 플레이어들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13%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한데 뭔가 여기 다시 늘어났는데요 이거? 숫자가 늘어났죠? 이상한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사막이다 사막 사막 여기 선인장이 있어 오 뭐야 여기 함정이 있네 돌멩이 주섬주섬 이 뾰족한건 밟으면 안돼 알고있거든요 뭐라구요? 바주카 발사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서라 어디로 가야되 이거? 이거 이렇게 오세요 지그재그 어떻게 온거지? 이거 여기로 와야되요 여기 조심해야겠구나 아 알려주지 말걸 아 뭐에요? 바주카 장전 안돼 보박차 안쏘게요 안 쏠게요 여기 친구 춤추고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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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엖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날거 같지 않아? 그럴거 같긴 하다 여기서는 우산 짠 아니 이렇게 편하게 와야죠 아니 이럴수가 저 먼저 가볼게요 같이가 같이가 경토 대단해 경토 대단해 어떻게 오는거야 아니 경토 먼저 여기도 우산으로 저기까지 가볼까 이야 아 뭐야 여기 안되네 아니 다시 왔잖아 다시가자 다시가자 뾰족한거 잘 보이지도 않아 색깔이 비슷해서 맞아 조심해야겠어 어 여기 어둡다 어어어 조심조심 어두워서 잘 봐야되요 뭐야 뭐야 용암이 움직여 안돼 다시 처음부터 가야되는거 아니야 경토 용암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가야되요 살짝 더 왔을 뿐인데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다시 거기까지 가자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저를 따라오세요 가운데로 가야되요 여기 가운데 네 여기로 빨리 오세요 아 여기 지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가는거야 아 이렇게 우리가 돌멩이가 되가지고 엄청 커져가지고 천천히 가야되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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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파이어 하나 주세요 어디있어요 체크포인트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캠프파이어 빨리 발바 아 자 새로운 체크포인트에 저도왔습니다 발바 발바 자 그 다음 가볼까 아 이거 움직인다 오오오오오오오헤 조심해서 가야되요 이거 어 여기 안으로 가라는건가 어 들어와 어 오른쪽 왼쪽 경돌을 따라가볼까? 어잉 어 이게 맞는거 같은데? 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은 곳이었어 아 됐다 됐다 함정 조심해 가자 경돌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럴게요 어 이제 사막을 벗어났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함정이 엄청 많아 조심해 자 우산을 쓰더라도 천천히 가야되요 또린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아차차차 여기야 여기 형 또 어딨어? 체크포인트 아 이쪽에 있구나 오왔어 다왔다 알마 어 오직 3%의 플레이어들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 대단한데? 아차차차차 어 이거 조슈이매야 돼 뾰족한거 피하기 재밌다 자 이제 얼마 안남았어 230 280m정도 아아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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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나? 거의 다온거 같은데? 어 둘 안돼에 여기 떨어지겠다 점프해 점프 아아 아아아아 아하하하 이거 뭐야 점프해야돼 스페이스 버튼 계속 눌러 경돌야 눌렀다 됐다 어 경돌야 여기는 우산을 들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 그래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서 가 아차차차 여기여기여기 조심해야돼 아아아 됐다 우산 아하하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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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함정은 우리 오비를 많이 해봐서 아주 쉽죠 으응 어허 우리 또또커플 유튜브 지금 몇년차인데 어? 고맙어 오오오 여기는 우산 쓰고 가자 아아 다 부셔서 부셔 진다 부셔 과지지지지직 과지지 어 체크 포인트다 오직 2.7% Environment Now 에 플레이어들만 여기까지 왔습니닷 예에 겁 예에이 길을 찾으세요, 경돌 어디에 있을까요? 왠지 여기가 맞는 거 아니야? 똑바로 자취 못하면 감아지지 않겠다 빨리 앞으로 가! 길이 아아 앞으로 가! 아니 도대체 이 미로 끝은 어디야? 아니 뭐야, 길이 어딨어? 우리 지금 여기 5분째 갇혀져 있어 어, 이거 조심해, 함정 어, 체크포인트다 어, 찾았다 밟아, 밟아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경돌아 좀만 더 힘을 내 용왕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꽤 빠른데? 그러니까요, 감옥도 있어 오, 조심해야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감옥 함정이 엄청 많아요 우습습니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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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형태야 다음 체크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길이 엄청 쉽지가 않아요 형도 계속 앞으로 조심조심히 오세요 먼저 가 있을게요 다음 체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밖으로 나가고 싶어 너무 어두컴컴해 어 밖이다 출구다 출구 어 어 드디어 햇빛을 보겠군 광합성을 하겠어 체크 포인트 어디 있어요 잠깐만 돌멩이인데 광합성이 가능한가 잠깐만요 여기 체크 포인트 찾아볼게요 여기 동굴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돼 경제 비명소리가 와 이제 100미터밖에 안 아 이거 스테이지 스키 눌렀구나 잘했어 잘했어 어 이거 뭐야 어 아 스페이스를 꾹 누르면 돼 와 와 와 아 됐다 우산 쓰고 와도 되겠는데 어디 갔어 천천히 오세요 점프 좋았어 우리 진짜 거의 다 왔다 경또야 어 진짜다 여기만 이제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 같아 여기도 점프하는 곳 있는데 함정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뾰족한 거 조심하세요 다시 우산 쓰고 점프 앙차 천천히 와 조심조심 어 미끄러진다 오 큰일 날고 있네 여기도 우산 준비 여기도 우산 준비 점프 이거 부셔지는 거야 기다려야겠다 조심조심 아주 좋아요 아니 아주 멋있는 아 아 여기 지름길인가 이제 30미터 정도밖에 안 남았어 아니 밖으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어두컴컴한 지하로 어 어 잘 보이지도 않는군 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거 용암 조심하세요 용암불로 아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어 여기 동상 있다 아 잘 보이지도 않아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다 온 것 같은데 진짜 어 어 설마 다 왔다 다 왔다 와 여기 밖에 와 출구야 출구 예 오 맞다 와 천사 돌멩이가 있어 이거는 부활이야 부활 재탄생 50번을 해야 이걸 얻을 수 있대요 아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어쨌든 또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민돌과 경돌이 되어가지고 밑으로 쭉쭉 내려오는 게임을 해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경돌 경돌 그럼 또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게임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격도에 안녕 아 아 저기요 발사 아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